연아 이리와 연아 이리와 우리 아버지 마시겠습니다 응 동무야 동무야 예요 우리 앞에 안녕하세요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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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우리 앞에 플래시 좀 꺼주세요 조금만 옆으로 나갈게요 위치 좀 열어주시겠어요 우리 뒤에 보시고 좀 비켜주세요 위치 조심하세요 뒤에 보시고 비켜주세요 위치 보시면서 위치 보시면서 이동하세요 위치 보시면서 이동할게요 위치씨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여기 위치 보시면서 이동하실게요 우리 조금만 옆으로 우리 조금만 옆으로 나가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희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가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나가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안녕 루키씨 루키씨